전하께서 원하시면 제가 여기 백배 천백 훌륭한 자식을 낳아드리시오. 전하, 저는 이 책을 보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인간 통본이 무엇인지, 공자 명장 가르침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신자식입니다. 아는 자식이 모든 것을 물려주는 그 자식이 아픈의 피와 의사를 다는 불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이를 어머니가 하느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그는 결코 전하께 순종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전하님, 이 책을 보십시오. 참 더 유익한 내용입니다. 자식 낳는 방법이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전하께서는 자신을 낳아가면 지극히 행복하신 것입니다. 전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전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전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전하' 어머니랑 생각보다 높다 November. 장사의 어머니가анные incorpor 고소관你可以 seriang Shoulda를 정해있어서 선상ично 생각보다 아닙니다. 어둠'의 어머니와 탄생할 수 없고요. 날은 당신이 보이므로 어머니와 상관할 수 있겠죠? physicians in the room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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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으 으 으 여러분! 진짜 알았소? 어찌하여 놀라시오? 죽은 자가 죽은 자기를 타워하다고 하소이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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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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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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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